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보모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바로 6월 학평 해설강의 들어가도록 하죠. 학수! 네, 학평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는 학평을 안 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죠? 아무튼, 뭐 사실 어차피 학평을 보든 안 보든 간에 대부분의 학교가 내신에 또 요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내신은 아니어도 이 학평은 또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꼭 한 번 여러분들 만약에 자신의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꼭 정식으로 시간을 재고 풀어보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저는 지금부터 해설강의를 시작할 건데 제가 이제 매번 해설강의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해설강의다. 지문 하나하나를 속속들이 분석해드리는 분석강의는 아닙니다. 분석강의는 저한테 따로 있죠? 저의 학평 변형강의라 그래가지고 무려 6강으로, 학평 하나를 무려 6강으로 그것도 한 강의 한 시간씩 다 넘어요. 거의 6시간도 더 넘게 시간을 공을 들여가지고 이게 낱낱이 분석을 해드리는 강의가 또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을 위해서 들으신다면은 그 강의를 들으셔야 되겠고 이거는 말 그대로 해설, 즉 이렇게 이렇게 문제를 풀면 정답 이렇게 딱 하고 4번이 나온다. 이게 정답이 왜 2번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자리입니다. 알겠죠? 그거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해설강의라는 어떤 문제풀이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18번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이런 목적 문제는 절대 다 읽으면 안 되죠? 물론 이제 지문이 워낙 길이가 짧기 때문에 뭐 다 읽어도 이번에는 괜찮았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찍어서 읽어야 돼. 목표를, 목적을 딱 나타내는 말이 있다니까 어디에나 있게 마련해요. 18번 문제는. 자 예를 들어서 바로 보이죠? 여기입니다. 우리는 request you. 봐봐. 우리는 당신에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뭐 하도록? To create a logo. 아 로고 좀 만들어 달라고 당신에게 요청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떤 로고입니까? 명사 다음에 됐나오면 꾸며줘요. That best suits our company's core vision to inspire humanity. 뭐 인류애를 고향시킵시다. 라고 하는 우리 회사의 핵심 비전에 가장 잘 맞는 그런 로고를 하나 만들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그럼 끝났잖아. 로고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정답 가시면 돼요.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어요. 몇 번? 1번 회사 로고 제작을 의뢰하려고. 됐습니까? 끝. 19번 가요. 그리고 어차피 그 해설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전문 해석이 필요한 그런 질문들도 있거든요. 그건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19번. 자, 다음 글에 드러난 신디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렇게 심경 변화가 나왔을 때는 이것도 기본적으로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초반부 한두 문장 읽고 심경 잡고 맨 마지막 한두 문장 읽고 심경 잡고 정답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대신에 여기 나와있는 단어들은 다 알아야겠죠. 제가 한번 말로 불러드릴게요. Relieved. 안심한 이란 뜻이에요. 뭔가 또는 안도한. Worried. 걱정한. indifferent.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다르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관심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한번 적어드릴까요? 무관심한. 자, 이게 뭐냐면 자, different가 다른인데 앞에 in이 붙었으니까 다르지 않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예를 들어서 머리를 예쁘게 하고 나왔어요. 그럼 이제 딱 물어보는 거지. 야, 나 좀 뭐 달라진 거 없냐? 그럼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막 식은탐이 줄줄 나죠? 뭔가 달라졌다고 말해야 되는데? 아, 나 모르겠어. 야,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indeferent한데?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해요? 이런 이 무관심한 아이야 하면서 뭐라고 할 거 아니야. 그죠? 분명히 달라졌는데도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무관심한 거지. 맞죠? 아무튼 간에. 그 다음에 embarrassed, 당황한. 그 다음에 excited, 흥분된, 신인한. surprise, 깜짝 놀란. disappointed, 실망한. satisfied, 만족한. jealous, 질투하는. confident, 자신감 있는. 됐어요? 오케이.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그냥 바로 그냥 One day, 어느 날 신디 happened to sit next to a famous artist in a cafe. 아이고, happen to 동사원형은 이건 좀 중요하지요? 그죠? 우연히 뭐뭐하다라는 뜻이에요. happen to 동사원형. 내신에도 잘 나와요. 응원해야 돼? 그럼 봐봐요. 자, 신디는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누구 옆에? 유명한 화가 옆에 앉게 되었어요. 카페에서. 그래서 그녀는 was thrilled to see him in person. 그녀는 굉장히 스릴듯, 흥분된, 부르르 떨리는 오우, 이런 느낌이었다고요. 그를 보게 되어서요. 근데 in person 하게 되면은 직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화가를 직접 보게 되어서 잔뜩 신이 났다. 그럼 정답 몇 번이야? 사실 이거는 더 읽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 다른 게 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안도하니 말이 돼? 무관심하니 말이 돼? 실망하니 말이 돼? 질투하니 말이 돼? 정답은 3번이에요. 3번을 딱 걸어놓고 뒷부분만 확인해보는 거예요. surprised가 맞는지. 확인해볼게요. 자, 뒤를 보면 벌써 깜짝 놀라잖아요. 끝난 거야, 이거는. 그죠? 3번이라고. 그래도 이제 마지막 문장을 조금 보면은 자, being at a loss. 자, 우리가 being at a loss. 이게 하나의 표현이에요. 어쩔 줄을 모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그녀는 stood still 정지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rooted to the ground. 바닥에 자, rooted도 이것도 뿔이 박힌 거야. 내가 바닥에 뿔이 박힌 채로 가만히 멍하니 서 있었다고. 사진을 찾아보시면 고정되어진 이라고 나와요. 오케이? 바닥에 고정되어진 채로 그녀는 멍하니 정지한 채로 서 있었다. 깜짝 놀란 거지, 이게. 그죠? 아마 중간에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막 화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화가가 뭐하고 있나 봤더니 넵킨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화가가 다 먹었나 봐. 다 먹고 이제 가면서 그 넵킨이랑 다 쓰레기랑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려고 하는 찰나에 내가 가가지고 어이 화가님 아 그거 버리시지 말고 그 넵킨 저 좀 주세요. 제가 이거 소장품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하다더니 화가가 흔쾌히 아우 물론이죠. 가져가세요. 네. 대신 200만원 이렇게 말한 거야. 에? 200만원이요? 아니 제가 보니까 아예 그리는데 한 2분밖에 안 걸린 것 같은데 무슨 200만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It took me over 60 years to draw this. 아닙니다. 이것을 그리는 데에는 나에게 6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리게 했소. 이거죠. 그동안의 어떤 경험과 연륜이 지금 이 그림을 만들었단 얘기지. 맞죠? 아무튼 간에 정답은 3번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